이 다비드와 배경 사이로 쑥 하고 들어간다 쑥 하고 들어간다 보셨죠? 이렇게 왼쪽 어깨에 있었던 이 원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텍스트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보통 어떤 요소를 배치하자라고 하면은 상하좌우 이렇게만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겹치면 뭐가 생기냐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레이어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하좌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뒤로도 보게 된다 해서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입체감이라는 걸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쓸 이 이미지를요 구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16대 9 슬라이드 화면에 맞게 확정시킵니다 왜 이미지 사이즈 확정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이따가 다시 알려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위치를 확정을 한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곳에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remove.bg라는 웹사이트 저는 가장 많이 쓰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요즘 뭐 배경 제거하는 웹사이트들 많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도 뭐 다 써봤지만 아직까지 저 지금 7년째 쓰고 있는데 remove.bg가 제일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쓰고 있구요 여기에 방금 저장한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그럼 업로드와 즉시 배경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배경 벌써 제거 다 됐고요 얘를 이제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된 걸 다시 한번 ppt에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배경이 제거된 걸 다시 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뒤에 사이즈 확정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사이즈 확정을 하지 않으면 이걸 내가 크기와 위치를 눈대중으로 맞춰야 돼요 눈대중으로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맞출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이걸 맞춘다고 해도 절대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따져 있는 이 이미지를 지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배경은 제거되어 있지만 테두리가 살아있죠 테두리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위치를 확정했던 이 16대 9 크기를 유지하면서 배경만 날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우리가 눈대중으로 위치를 크기나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얘도 16대 9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그냥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좌측 상단 맞췄고요 이제 얘를 크기를 키웁니다 크기를 키워서 상하좌우 담았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배경이 날아간 게 한 장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의미냐 피사체와 배경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레이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던 원도형 같은 것들이 다비드의 머리나 어디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삽입하고 싶은 이 곳에 얘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크기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얘도 우리가 넣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간 입체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와우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정말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술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원래 이 이미지가 있었죠 이거를 제가 똑같은 위치에 포개어 놓기만 한 겁니다 그 순간 배경이랑 피사체가 분리가 되면서 입체감이라는 게 생기고 뭔가를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입체감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 여기도 원래는 얘가 없었습니다 얘가 없었는데 얘를 배경을 따서 한 장을 더 고자리에 그대로 덮어줌으로 인해서 이번엔 3개의 레이어가 생겼네요 인력현황이 맨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드전이로 뽑은 인물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보시듯이 주주 구성 테이블 부분이 이 인물의 뒤에 자리 잡음으로써 하나 둘 세 개의 레이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왼쪽 상단에 배경 제거가 있죠 얘를 눌러보면 네 이제 이러죠 이 꼴이 납니다 물론 뭐 내가 보관할 영역 삭제할 영역 지정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만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예쁘게 따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remove.bg 거기서 따면 혹은 여러분이 뭐 따고 싶은 외부 웹사이트에서 배경을 제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따진다 라는 거예요 ppt에서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기술이었고요 여러분도 꼭 연습하셔서 과하지 않은 강조 기술이죠 이런 과하지 않은 강조 기술이 ppt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꼭 한번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압도적 유익한 페이퍼로즈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